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인공호흡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백신 접종 횟수와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위중증 병동을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코로나 병동입니다. 콩팥병 때문에 투석까지 받아야 했던 고위험 코로나 환자. 완치돼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병실 환자는 혈액 투석기에 의지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와 장애 염증을 일으킨 건데 의료진은 청진기로 폐와 뱃소리까지 세밀히 살핍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곳 병동 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위중증 환자가 유지가 안 되거나 응급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숫자는 정해져 있고 환자는 증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 420명 가운데 120명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58명은 인공심폐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위중증 환자 117명을 분석했더니 백신 접종 횟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73%, 1회 접종자 24%, 2회 접종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29명 중에서는 미접종자가 25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회 접종자 4명, 2회 접종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673만 명의 2차 접종을 빨리 마쳐 위중증 환자 수부터 줄여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